할렐루야! 메시아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의 죽음이 무서워 겉옷까지 버리고 도망쳤고, 부활하신 무덤에도 두려움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쾌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주연씨가 사흘간에 불안하시고 날 위하미로 날처럼 하시네 끝까지 일처럼 하셨네 날 위하여 계신 그의 계단 너의 이름 예수 온 세상을 우원하셨네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불안한 사랑 예수 영원토록 보람 없네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놀라운 이름 예수 승리하신 나의 예수 너의 맘 어머니 찬양 드리세 사랑하시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래 예수 영원히 찬양 예수 영원히 찬양 예수 영원히 찬양